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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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빠진 자를 사냥해볼까? 자, 배인 갑니다. 자, 남자의 자존심. 자, 오늘 우리 팀원들도 오늘도 짜요 같이 하시죠. 오늘 팀원들도 짜요! 오늘 우리 팀원들도 통화건이 상품권 뭐 샀어요? 그럼 계속 모으고 계실 거예요. 아, 여러분. 환희姐姐, 상세 상품권은 왜 이래? 그러고, 그러고, 네, 맞아. 집 사야죠. 아, 집 사신다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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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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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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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acids 잘га게. 지금 생각에 비싸의 잘 laufen. 근데 저번地方 계속 똑같은 애들이, 어. 아, michelin과 자, 분명한holes 같은 öğret은. 형, 저희 미드랑 서포트 바뀌었어요.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픽 자체가 제가 한 캐릭터는 베임 희철이 형의 주캐입니다 그리고 희철이 형이 고른 픽은 제 주캐입니다 아 여러분들 비행기 아이템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서버 자체가 아이템에 눌리고 있대요 너무 많이 쏴주셔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아 너무 늦은 시간인데 사실 아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네 마우스에 기름을 묻히면 안 되니까 나 너무 Blood 아 배고파 아우 아 아A ALL 아 희철이 형이 제가 또 한 편 они돼가지고 너무 맵다 아, 그럼 오늘은 저는 시철이 형과 시철이 형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철이 형이 지금 저기서 선물을 공세하느라고 시철이 형은 그곳에 계속 사는 선물을 사는 것 같아요 시철이 형! 시철이 형! 대답이 없으세요 다음번에 안 먹어요 시철이 형이 진짜 맛있는데 캐시 충전 좀 할까? 예, 저한테 금액을 좀 줘요 요즘 캐릭터 되게 좋다고 하던데 예, 이거 인슈아가 정말 좋아요 매우니까 초코볼 먹으래요 아,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초코릿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코릿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 진짜 정말 까서지시네 아 또 저거 다켜봐라 판매 매출 올리기 위한 건 아니죠? 아님은肯뎅시 후에라 더 많이 이시 시철이형은 같이 해야 되는데 여호 시철거 이치라이다 시철이형 시철거 시철이형 시철이형 시체를 시철이故 시철이형 집안 aloud 집안에 화장실 너무 갔다오고싶은데 왜그러고싶은데 저 금방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이상한데요 내가 무슨 말하는거야 내가 뭐하는거야 너희들 무슨 말하는거야 지금 정말 이상해 저거 회사하고 있는거가 저희들과 엑샤스와 다시 한번 더 하고싶은데 지금 이동생은oy intentar 나가봐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노력해보세요 오늘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학생 X.O.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는 없지 오늘 얘기는 없지 우리의 소식은 아직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는 격려의 소식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는 격려의 소식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는 격려의 소식을 보내주고 이 소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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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녀왔어요 손씨들어 오늘 희철이 형과는 칼바람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가 들어왔어요 웬디 남동생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유나의 남자친구인인 것 같아요 팬인 것 같아요 아 매워요 지난주 유나 선배님이 게임을 관전하셨는데 관전하시고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봐봐요 오늘 봐서 제가 채널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봐요 그리고 또 봐봐요 아 너무 맵네 아 너무 맵네 아 배불러 그리고 너무 맵네 폭식했어요 아 오늘 진짜 너무 맵네 아 레드 300호님 또 친추하고요 아 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야 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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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챤씨가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챤씨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호 워싱스 전 어.. 전 다자호 전 띠는.. 졌다고.. 하세요 하하하하 가볍게.. 어 뭐.. 아 다치됐네요 이따 볼게요 네네 아.. 아.. 아 챤씨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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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가 발라가지고 시철이 형에게 또 이사를 내리려고 또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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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가다 아.. 어.. 아.. 아.. 어.. 아깐 그러니까... 뭐, 야오니? 자, 윌리스무스님 자, 이 분은...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 들어오신 거구나 러블리 백현이님 감사합니다. 러블리 백현이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속상하네요. 오늘 아이패드 받으면 통역해주신 누나들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상품권이 없어서 더 아쉽어요. 대신에 통역 누나랑 저랑 벌칙을 나눠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무튼 이 처벌은 저와 환희 언니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그리고 환희 언니가 물어봐요 누구시냐고 바로 얘기해 그리고 환희가 바로 물어봐요 제가 상품권을 타면 아는 채를 하시고 매치 제가 상품권을 타면 아는 채를 하시고 지면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쑤면 정말 안 아는 척을 안 하세요 칼같은 통역 언니라고 댓글에 그리고 마음을 보셔서 팀원분들이 화장실을 안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자 이상한 템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경품은 아이폰7이래요 아이폰7이래요 아 피하지요 정말 정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피하죠 그냥 피한다고 피하죠 아 아 민요몽드 서가지고 아 아 우리 팀 좋아요 신씨는 제 게스트인가가 이 게스트인가요 아우 데미지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미처리 형방에서 첸씨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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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하는거죠? 저거 진짜 자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첸 게임 실력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게임 실력 약간 좀 좋아요 나 죽고 왔어 나 방금 죽은 거 나야 아이 너무 무게 하신다 아니야 아 아파 아파 아 아야야야야 그만 그만 아 아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내 건데 왜 드세요 아니 이미 저 오늘이털 막살을 드시네 왜 드세요 야 야 북나 있다 Elise 이거만 끝났어요 일단 이번엔 아이 또 crao 또 제가 또 이 캐릭터를 또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첸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아까 희철이 형 거를 잠깐 한 번 했는데 제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거라서. 제가 또 이 캐릭터는 좀 잘해요. 이제 죽으면 그러면. 나 뭐 죽을때는? 바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 멋있대요, 첸씨. 아, 너무 무서워. 너 진짜 살이 잘 안 돼. 시시해. 이거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운영시다. 네, 저 98초 남았어요, 형. 아, 그래, 거. 뭐하고 98냐. 아주 많이 남았네. 하셔, 하아, 우쇼. 아, 근데 이제. 다 맞네, 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오오! 아, 이때 공시해야 되겠네. 아, 진짜. 이 때 공시해야 되겠네. 그만 들어오세요. 아, 진짜. 다 지나야. 아우.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우, 너무 아파. 아, 진짜. 제가 봤어요, 백현 씨. 네? W를 먼저 마스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我觉得 10초간은. W가 뭔데요? W가 뭔데요? W는 방어력이 높아져요. 아, 맞죠. W는 방어력이 높아져요. 아, W를 더하여. 아, W는 방어력이 더하여. 아, W를 더하여. 아, 내가 먹어, 내가 먹어. 아, 이거 내가 먹어. 아, 이거 내가 먹어. 아, 이거 내가 먹어. W는 주변의 적들까지 같이 때려줘요. 아, W도 방어력이 높아져요. 아, W도 방어력이 높아져요. 맞았다 맞았다. 아, 샘이. 나와봐. 나와봐. 자, 샘이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이식 이거. оп, 배가. 자, 샘이식랑하러 왔어요. 야, 샘이식랑하러 왔어요. 나상이었어. 뭘 먼저 가고 있었어요? 나 AP AP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 제가 그래서 방금 샀습니다 형 에휴 우리 팀 너무 못한다 에휴 우리 팀은 진짜 타이탈 어우 감도가 안 맞아가지고 바꾸세요 바꾸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궁 들어왔어요 형 에휴 당장랑 천도 게임 좋아하냐고 하시는데요? 에휴 저 굉장히 게임 좋아합니다 저도 에휴 잘하진 못하는데 에휴 아 들어가려는데 걸렸어 들어가려는데 걸렸어 들어가려는데 걸렸어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뒤에 뒤에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에휴 왜 때리니 어 뭐야 어 뭐야 특패님 뭐에요? 커다라 주신 겁니까? 이 카팔 이 카팔 이 카팔 이 카팔 이 카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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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무조건 쿨타임 감소를 사야돼 어 다다라 도는 이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 캐릭터는 또 저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avenGO 이렇게 으허 아이고 아 이거 아이고 그렇게 대화하시니 아이고 으허헣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에휴 넌 너무 좋아 아 진짜 우와 데미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나이세여 나이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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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맞았다! 아싸! 오, 첸 씨 잘하신다. 자, 저 30초 남았습니다, 궁. 시즌 2는 첸야 했대요. 오, 해리포터 닮았대요. 저요? 해리포터!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에요.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들어오겠죠? 자, 궁 10초요. 아, 학생들의 비교적... 에이, 저 10초요. 튕기신 것 같은데? 저 론 위즐리인가? 모르간은 이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이, 이 목간다. 어떻게라, 앙저튀김 다 먹었어. 아, 어떡합아. 지금 시켜라, 저도 시켜라. 지금 한, 진짜 한 800칼로리를 먹는 것 같아. 에이, 이 목간다. 많이 많이 먹으라고. 아, 좀 더 먹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진짜 정말 잘 먹었어요. 찐씨 저녁 먹었나요? 저...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에이, 아직 안 먹었어요. 에이, 아직 안 먹었어요. 좋아요. 아, 저 또 방어 누르네. 에이, 아... 아, 췄씨도 하나 먹여주라고 하는데... 아, 췄씨도 하나 먹여주라고 하는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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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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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키가 아닌가 봐요. 아! 아래는 스마트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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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씨. 예. 초코볼 먹으래요. 하나만 줘요. 아! 첸 씨는 살 빼지 마요. 첸 씨는 살이 빠질 수가 없는 체형이고 그 체질이에요. 아, 고객님. 너무 고객님. 너무 고객님. 첸 씨는 전부 다 잘 먹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안 좋아. 아! 첸 씨는 평소에 많이 드시고 하지만, 저 궁호 50초입니다. 나 아직 그만 먹어요. 50초. 못 먹었지만, 다 먹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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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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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첸 씨랑 당구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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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같지 않아 느낌으로. 아무것도 soak enjoy it. 그 Sex and phone. 아! 어느 정도는 نہیں 보이죠. 잘 보다 보이세요. 어! 그래서 열심히historic스 보이네요? 4단 기본은 기 숟갈! 들어갑니다. 오세요 여러분! 샤워 샤워! 냐! 골야! 여러분 다가오세요! 아래. 아래. 가라. 내가 못 날게. 야! 잘했어. 좋았어. 야. 오오. 어서오세요. 우승.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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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뜨이 뜨이 뜨이.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바로바로 미시죠 이거. 어 한순간에 역전이 될 수가 있구나. 자 다음 거까지 다음 거까지 쭉쭉.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어 안 되겠다.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밀고 밀고 밀고.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때려 난 얘를 부실 거야. 야 어 베일 어. 어 우리 웨어. 불러. 불러. 뭐야 반구야. 아 저거 저 킬에 2팀 벌었죠. 반무리. 진짜. 견제 많이 해주세요.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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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창 하나는 꼽네요. 좋았습니다. 하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아. 뭐 먹으부터 올리지 그냥. 어? 아 이거 제 생각 먼저 하기 어쨌든. 다음 거까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백현이랑 게임 방송 같이 해줘요라고 했는데. 저희 롤게임 할래요 시즌2 때? 저요? 아 저 시간만 되면 너무 좋죠. 어휴 어휴 못 봤다. 아휴 못 봤다. 아 이거 죽일 수 있었는데. 궁 들어왔다 궁 들어왔다. 궁 들어왔다. 아 아 1인구.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 뭐죠? 죄송합니다. 재시 혼자서 죽일 수 있을 줄 알아요. 즐기다 가세요 여기가. 아 뭐. 열심히 해볼게요. 비글라인 너무 귀여워요. 아 그래요? 진짜 넌 왜 졌으면 진짜 웃음. 케미 쪄신다고. 아 두 개 쨔 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게스트마다 저랑 Toy 다 케미가 쩐다고. 아 아이고 아이고. 같은 팀이잖아요 저 40초 뒤에 궁입니다 저 아 4秒총 쭉 다쩍 예예 아 방금권 죄송해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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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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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 이거 죽는다고? 어, 뭐야? 이렇게 죽는다고? 아, 이거 죽는다고? 아, 이거 죽는다고? 날라올 때 좀만 피하셨어야지. 제가 게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좀 올랐어요.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거 올리세요, 그거 올리세요. 저희, 저희, 저희 가벌 쓸 시간 없어. 주물려고 하나 하고 싶어요. 그거 저거 올려놔. 뭐, 리치맨 말고. 이거? 이거? 메아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공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서 저거 먹고 싶다. 희철이 형! 내가 가서 저거 먹고 싶다. 아, 바로 공 들어가서 쟤만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어디 들어가십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십니까? 어디. 저 다 맞아요. 에어, 또 배다. 뭐, 튜페인 세수면. 에어, 저거, 튜페인. 아, 저거 카파이. 자, 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왜요? 아, 형 기다리겠습니다, 형. 네. 아, 우리 엠어, 이제 나와던. 아, 마스터 지금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아, 좀. 아, 나와던. 아아, 자, 좁다. 아, 아쉽다. 아, 아쉬워. 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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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쉬워. 자, 이제 와이파이트 구운 박습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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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웅이 시청해. 아쉬워. 이겼다 이겼다 미니언 빨리 와 우리의 샤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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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빨리 와 하지만 괜찮습니다 에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부셔주세요 부셔주세요 그냥 부셔주세요 나이스 할 수 있어 아쉽다 아쉽다 칼리스타 스타야 스타 이거? 뭐 쓰는 거 있어? 뭐 지속이네 저게 뭐냐 방템 아 얼른 이거? 이게 낫겠지 아 근데 방어적이 좀 떨어지긴 한데 아 기다리고 싶다 여러분 전 이제 졸려요 아 밥 먹어서 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벌칙 방송 기대하신다고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할 거 같아 백현이 오늘 져가지고 아 신신 오자마자 벌칙밖에 생겼네요 제가 벌칙을 받는다고요? 네 저도 같이 받는다고요? 네 나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원래 게스트가 아니 말 지어내지 마세요 아 진짜로요? 갑니다 저게 토져요 저거 조그만이라도 조그만하게 위에 위에 먼저 에이 샘씨 나 찍어 쎄다 후 야 들어와요 들어와요 더 빠지지 어 아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몰랐어요 와 정말 샘씨 때문에 졌어요 아니에요 저희 트위 이 이 분이 없었어요 트위스트 페이드분이 트위스트 페이드분이 와 옆에서 게임 들어간 것도 재밌네 아 옛날에 강렬한 테비를 잘 못해서 에이 에이 그래도 막겠어요 이거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어 나도 나 아 굉장히 처음부터 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네 지고 있었어요? 아 아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에이 아 쉽네요 잘했는데 트위스트 페이드분이 뭐하냐 희철이 형이 바로 급딜 들어갔죠 아 아 자 접어라 야 희철이 형이랑 게임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 희철이 형이랑 게임하면 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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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엉덩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여섯 번째 네 경기가 끝났는데 네 경기가 끝났는데 아 너무 아쉽게도 정말 저는 잘했지만 저희 팀원분들이 화장실 안 갔다 온 걸 관계로 아 화장실 안 갔다 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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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 안 갔다 온 거 하지만 팀원분들을 항상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모자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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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씨 앞머리 붙이고 오신 거 같아요 네 그쪽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이마 따뜻하겠다 아이 아이 겨울이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오늘 아 웃어달라고 백현아 웃어줘 아 아 너무 웃고 있는데 웃음 저석을 해 저석 아니 아까 게임하실 때 멈췄나봐요 아, 화면이 아, 사실은 저희 팀원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벌칙방송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거에요 아, 사실 여러분이 오늘의 벌칙방송을 기대해주세요 자, Chen과 함께하는 벌칙방송을 기대해주세요 자, 벌칙판 한 번 볼까요? 아,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벌칙을 이제 시철이 형이 정해주는거에요? 시철이 형 방에서 시철이 형이 배달해주시는거에요 아, 이거 시철이 형은 시철이 형이 배달해주시는거에요 아, 시철이 형이 배달해주시는거에요 희철이 형! 시철이 형! 희철이 형! 아, 시철이 형! 정말 아, 이런거 없나? 내가 아, 시철이 형 야, 시철이 형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희철이 형 네, 우리 특별한 소녀의 시철이 형 네, 우리 특별한 시철이 형 자, 이 벌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생각에서 이 중에서도 날을 가져와대요 아, 이게 저도 진짜 같이 하는거에요? 아, 이 노래가 진짜 같이 하는거에요? 네 네 네, 이거 정말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들은게 없는데? 네, 나 진짜 이거도 들어본거에요 네, 정말 이거도 못 듣는거에요 자, 콜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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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칙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우리가 총파판 종일 날라 하나 뽑는 것만 보고 갈게요 그럼 제가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이철이 형이 뽑아주세요 그럼 시술권을 선택해보세요 짠! 뭣? 깜짝이야 헬륨크가스마시고 노래 아 이거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천 백씨 노래하면 되겠다 아 보여줘요 천 백씨 노래 보여줘 둘이 같이 마시고 해요 아 정말? 아 첸씨가 또 엑회리 노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방을 빨리 가도록 할게요 제 주머니를 채워주는 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돈 벌고 오면 돼 자 여기를 실제 이렇게 잘라서 아아! 아아! 조심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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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 crime! 내 사랑을 내 사랑은 나는 내 guild 쏘아或 kenntensity 와 좋다! 너 어떻게 잘 되냐? 아 왜 숨을 참아야 돼? 뭐 꼭 숨을 참아야 돼! 진짜 꼭 숨을 참아야 돼! 내 보다 빠르게 남는 건 딸에게 죽다리게 린 수는 빛이 나가네! 눈이 많이 먹어! 다 죽어! 뭘 죽어! 왜 누굴 죽여? 야! 돌아가신다 이제. 티비씨 하나 노래야 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참백신 노래 처음 보는 부분 있잖아요. 온종을 몰아채라며 제가 그 뒤에 물어볼게요. 아 우리 참백신 노래의 그녀는 첫번째 노래. 그럼 엉망이랑 저 전후에 전후에! 어디에 넣었냐? 막혔다 막혔어. 근데 이 노래가 터뜻이대한 게 다가가서 놀랐어. 아 이거 되게 팬분들 좋아하긴다. 아 이거 여러분은 진짜 잘 어울려요. 야 빨리 하자. 손 참아야 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 빨리 해. 온종일 몰아침 너무 바쁜 일 걸음걸이까지 내게 아닌데 야 이놈야. 밤이 너무 맞은 거 집에 가기야 아직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지마 기쁨만큼은 알지 빛나는 거.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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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큰일 나. 여 나만인 나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오다 어묵, 그 쳐버린 내 사랑에 빠진 거 나는 우리 다 희망하리 어디로 가는지 어우 다 먹겠어요 우리 이거잖아 머리 아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바다 하이치쇼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 중독되네요 하이치쇼 진짜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희는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요 안 마셨지만 맛있는 차가 ~~~~~ ~~~~~ ~~~~~ 자 두 번째 벌칙에 예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라이挑一个第二個 6개요 6개 어 패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에이 쟤쇼쇼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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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통역사에게 뿅망치 맞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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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맞다 아야 에이 아리야 에이 아리야 에이 아리야 에이 아리야 에이 아리야 에이 아리야 아 아 좋아요 막판 막판? 가위바위보 참 참 참 아싸 아싸 야 가져와 에이 깨워 깨워 타이 아이고 참 참 참 아하하 아하 자 타이 나는 멋진 걸 아 아 자 세번째 벌칙 첸씨가 한번 뽑아보세요 아 아 우리 첸 자 오 SNS에 이거 찬 뭐 희철이 형이 적은 거예요 이거? 네 이건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찬양글 희철이 형 앞에서 지금 당장 자 시철거 멘체는 소절 왕산사 아 뭐 어떻게 뭐라고 찬양글을 써야 될까요? 희철이 형의 모든 장점을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희철이 형이 희철이 형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희철이 형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희철이 형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희철이 형이 일단 어 떨지 않으시는 성격 아 아 아 대범함 대범함 다단 그리고 언제나 바른말 해주시는 그리고 언제나 하이텐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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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촬영 게임은 사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아 아 너무 잘생긴 외모 너무 잘생긴 외모 그리고 특별한 외모 동환 아 초고동환 아 여장했을 때 가장 예쁜 아이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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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성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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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덟 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희철이 형 만세 3창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아 김희철 하나 만세 만세 만 만세 아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그에다가 꼭 촬영을 올려주세요 아 저 혜연 가슴 하시면 될까 어지러워서 잘게요 손길이 뺏어 그리고 itative 운려하시고 아 지금 너무 많이 운동 가지고 아 좀 잘해야 될까 진짜 집중 Boca 첫 교수님 저는 가족분들이랑 너무 편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도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해주신 거든 아 가족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 친절해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많이 집중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왜 뽑았을까? 내가 이걸 왜 뽑았을까? 내가 이걸 왜 뽑았을까? 내가 이걸 뽑았을까? 게스트와 셔플댄스 이건 발 찍어야지 발 노래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그냥 음악도 못해요? 저희가 길이가 된다면 들고 출게요 그럼 우리 직접 가져와서 음악 주시면 지금입니다 친구들과 춤출 때 약간 자기는 박수만 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한 5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근데요 이 노래 한 5년 전에 아주 유명해 제가 춤추는 곡 3년 넘어오는 적이 없어요 제가 춤추는 곡 3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jako록參考 Burgoyle tayo Park 노래만 알아요 왜냐면 저희 데뷔 전에 찬녀리나 그분들이 굉장히 틀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냥 저는 발라드만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저희 다리 라인 보시나요? 아... 아... 시작이 돼 오 채씨 현란 현란 신발끈 다 풀린거야 여러분들 이게 유행합니다 신발끈 출근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춤꾼이다 쟤는 셔플 댄스에서 춤으로 왔구나 신발끈 풀고 다니세요 아니... 뭐야... 신발끈 풀고 춤은... 춤이 유행이야 이제? 어... 도쿄씨가 해뉴가스... 머리가... 머리가 왜 이러지요 해뉴가스 너무 많이 맛있어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벌칙판 어디갔어? 머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바반나? 아 머리 많이 눌려가지고 아... 아... 아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백현씨 댓글이 달렸어요 네 클럽 안 간 춤이 아니라고 지금 아... 아... 백현씨는... 백현씨는... 뭐... 저는... 클럽을 가봤던 실력이라고 저는 진짜 클럽을...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아... 그냥 뭐... 영상 찍을 때는 한번 가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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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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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냐 제가 머리색이 다 빠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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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ine기 sore 네... 아... 아... 저거는 또 일곱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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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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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계속 들었습니다. 3개의 소리가 들어서 3개의 소리가 들려있다. 3개의 소리가 들려있다. 3개의 소리가 들려있다. 방금 이곳은 이곳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안가서 안 돌아가야? 그곳에서 집에서 놀고 싶어요. 그곳에 배우는 밀마무. 진짜 진짜? 반응이 또 다른 반응으로 돌아가고 싶어? 많이 먹었고 돌아가고 싶어 회사의 반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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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그가 가고있습니다 지휘의 자고라 여러분의 곁으로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그 안경을 쓰고 아, 다이저 시제도 사랑하는 그 안경을 쓰고 쓰기만하면 거만해진다는 그 안경을 쓰고 다이저, 지하, 이달샤 지하, 이달샤, 지하, 지하, 지하 안녕하세요 비티의 은총을 갖고있습니다 아, 다시 써도 고왕의 은총 조명이 따로 이렇게 가요 지금 희철이 형 방에서 이게 무슨 안경이냐면 누워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에요 아, 그리고 또 희철이 형 방에서 레몬을 먹기를 먹고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지금 입이, 지금 천장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클럽 첫 대기 한 번 잡아주시라고 한국 간다고 아, 여러분이 아, 두 분이 아, 목자씨 되게 섹시하시네 아, 목자씨 되게 섹시하시네 목자씨 없거든요 아, 진짜 이거 신기하다 아, 저 진짜 너무 신기해 이래야지 지금 앞에 보여 아, 저만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평소에 약간 거만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 평소에 약간 거만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 이 안경을 착용하시고 나가시면 무조건 거만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쓰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쓰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걸 방에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하고 누워가지고 이불 이만큼 덮고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스마트폰 경지에 올라가지고 스마트폰 부숴야 된다고 야, 스마트폰 부숴야 된다고 스마트폰 부숴야 된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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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 벌칙을 저기 희철이 형방에서 이제 레몬 먹기를 하고 와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장식은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은 네 첸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첸의 시간 드디어 제 차이가 왔습니다 저희의 순식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팬 분들이 사전에 저에게 바라는 주제를 뽑아주셨어요 이겁니다 첸의 캐롤송 대 첸의 OST 첸의 송과 첸의 OST 그중에서 어떤걸 보고싶다는 팬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어떤건지 한번 아 아 OST OST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캐롤송보다 OST를 더 듣고싶어 한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어 태양의 후회에서 태양의 후회에서 에브리타임이라는 노래 그리고 어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그리고 최고의 행운을 그리고 최고의 행운을 그리고 그중에서 아 근데 그냥 부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헬륨갛스 한번 넣으시면은 아 헬륨갛스 다 썼어 아 됐었어 하이 치이쇼 하이 치이쇼 하이 치이쇼 하이 치이쇼 아 아쉽다 아쉽다 나 오늘 너무 무색하게 자꾸 가슴이 또 설레어와 내 운명이 좀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사랑 제 립싱 끝까지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면서 자꾸 뒤에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영상에서 뒷부분이 있는 것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였어요 저 어, 이거 원래는 저예요 이게 우산인데 이거는 우산 제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눈 오는 날, 겨울에 아,冬天,下雪的时候 예, 저와 함께 그리고 같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요 같이 눈을 맞아요 우리 아, 그럼 같이 가고 있는 곳에 어, 근데 이게 진짜 아까부터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봤어요 어! 예 뭐야! 백현이 스크린 독점 아이템을 사줬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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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타이거 BBH님 이 분한테만 보이실까? 아! 아! 팬들한테만 뭐 나, 나 안 나와 뭐? 어, 나, 어, 어, 아, 어, 우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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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이름은 음악요정첸이래요 우산이름은 음악요정첸이래요 우산이름은 음악요정첸이래요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토끼같아요 토끼 아 저는 토즈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 또 저희가 첸씨에게 처음에 상품을 주기로 했었는데 없어요? 아 원래 첸이에게는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없어요? 제 머리카락을 좀 아 장난이구요 오늘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아 근데 지금 수는 시기가 너무 커서 첸씨에게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첸이는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상품을 발표할 권한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차례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이 전체는 오늘의 장면을 드릴게요 하나씩 발표해 주세요 자 이거 이거 반장으로 엑소의 엑소 걸프렌드 캔버스 파우치 파우치 이것은 엑소 캠.. 엑소의 화장품 백허그허그님 축하드립니다 백허그허그 백허그허그님은 진짜 늘 받아가시는 분이거든요 백허그허그 저의 백허그허그 진짜로? 네 진짜 제 뒤에 백허그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네 진짜 제 뒤에 백허그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진짜 제 뒤에 백허그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네 가족들 가족들 아 그리고 다음 경품 해소되어 주세요 자 폴라로이드 사진 펠리더 스윗백4님 스윗백4 자 이분도 아 저희도 가족이십니까? 네 진짜 백...네 번째 스윗백4 104 자 백...네 번 가져가실 분이에요 앞으로 아 굳이 나 이후나 하후에 쇼도 이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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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백허그님 백허그님 자 에이스백님 축하드립니다 꽁싱꽁싱 꽁꽁싱 꽁싱 꽁싱 자 다음 작품 발표해 주시죠 엑소 로또 싸인 CD 싸인 CD 진짜 좋아요 저도 못 받아요 이거 챔피언산 제가 자신이 뽑아났다 엘사 AAA0117님 아 아 그리고 요셉님 이후나 축하드립니다 아 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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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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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사실 조금 했고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het 덮 아 저는 지금 시작한 후 10분정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피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방장이! 그리고는 다음주에 방관! 좀 전에 받아가신 분입니다. 아, 아까 방문을 받은 그 분입니다. 엘사 AAA님, AAA0117님, 요셉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방장! 공식 두 분! 방장! 방장! 0117모모루 번호가 시작되나봐요. 엘사, 죄송합니다. 엘사, 아, 제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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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17일. 아, 2월17일! 생일! 생일! 아, 1월17일이 무슨 날이죠? 1월17일이 무슨 날이죠? 1월17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태어난 날으로 정하겠습니다. 아하하! 자, 다음 상품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음 상품 소개해 주시죠. 우또이 쿠션 2종 세트! 아, 쿠션! 쿠션!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쿠션 보이시죠 도유의 왕옷 2개 탓 KK야110님 KK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우이 인형 2종 세트도 있는데요 도유의 왕옷 2개 탓 BBH38님 축하드립니다 자 작은 쿠션 4개에 사이벙으로 볼게요 왕옷에 1,000명 1,000명 아 뭐야 이거야 이거? 아 어 여기다가 사이너면 자 첸 씨랑 저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아니면 다 같이 다 같이 기다려봐 아 인터넷 방송이 되게 재밌는 거 같구나 아 원래 왕롯直播 진짜 제일 재밌는 거 같구나 백현씨 성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어떻게 돼요? 3대3이에요 3대3 3대3 오 자 여기다 잠깐 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상품들을 아 꾸준히 받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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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폴라로이드 당첨되신 분들을 위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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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진은 아 이걸로 앞으로 보고 찍겠습니다 아 제가 이용해 사진 찍을게요 아 제가 찬 씨가 키세요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장인가요? 네 장인가요? 네 장 아 아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엑소 팝콘 틴 케이스는 아 아 오늘 깜짝 이벤트로 두 분께 드릴게요 아 아 아 자 첸과 텔레파시가 통한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예를 들면 짜장면과 짬뽕 이렇게 했을 때 첸 씨와 똑같은 걸 고르시 고르시는 분들에게 팝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첸 씨 주제를 뭘 나오고 싶으세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숫자 아 아 아 아 한 번이에요 이렇게 딱 응 숫자 몇부터 몇까지 1부터 5 1부터 5 1부터 5 1부터 5 어렵다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천천히 어 어 1부터 5 해도 되지? 아 아 천천히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시작하러 3 3 2 1 시작 3 3 자 3을 적으신 분들은 어 지금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아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 어 자 오늘 여러분들 역사 짤 굉장히 많이 남아요 2, 2 와 2, 2, 1, 1 야 근데 아직 3을 못 봤어요 아 자 이따가 3번을 올리시는 분에게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번에는 저희는 네 팝콘 팀 케이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안에 팝콘이 들어있고요 아 팝콘이 아 팝콘이 정말 맛있고요 아 그리고 이 통을 필통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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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벌써 근데 또 찬씨 네 이제 끝마칠 시간이 거의 다르네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또 오늘은 게스트로 오긴 했지만 중간에 게임을 해봤었잖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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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마다 팬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고정적인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 아 아 아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쉬워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찬의 소문자 Q&A를 Q&A 아 아 아 아 오늘 댓글에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아 오늘 끝나고 저도 롤 한번 해보려고요 아 오늘 오늘 제가 롤을 한지 좀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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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엠 맨날 잔소리밖에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엠 아 엠 왜냐면 내가 왜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말해봅시다. 패스! 시우민은 지금 뭐해요? 시우민은 지금 뭐해요? 시우민이 형은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시우민이 형은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녹음이 방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지금 루인은 지금 바로 끝이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엄마의 가요 프로그램들 다 나오시나요? 아, 이번 연말의 가요 프로그램들 다 나오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연말이니까. 2016년에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2016년 부채주다. 다들 시아마. 아, 저 얘기하는데 옆에서. 아, 저 얘기하는데 옆에서. 아, 저 얘기하는데 옆에서. 아, 뭔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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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KY Effect. 아, 예. 그니까 해외자ины 찍어주셔서 진짜 따 spot예요. 예에는 씨이 Jose입니다, än 하 με 자 단골 가족이죠 스윕패 포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집교의 스윕패 포 축하드립니다 이분 매년 매歴 마다 계속 고문 첫 디리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에서 공중에 주면 궁금하네 워터샷 공주 워터샷 나의 작은 공주님 워터샷 공주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 나의 공주 나의 공주님의 공주 나의 공주님의 공주 챈이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챈이不是很會說中文嗎? 나한테 말해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고 여러분이 평안에 여러분이 평안에 감사합니다 정말 편안한 밤 되시라고? 여러분이 평안한 밤이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밤이니까 연말이니까 덕담을 한마디 잘 듣는 거 덕담까지 할 정도가 됐단 말이야 지금 중국어도 이런 말이야? 챈이랑 저랑 같이 정말 좋은데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 이해 못해 못해 정돌아온다 정돌아온다 연말 2016년이 다 끝나가는데 따뜻한 겨울 되시고 2017년 한 해 동안 새해 복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지내면 잘 지내면 잘 지내면 2017년까지 잘 지내면 잘 지내면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오늘 자 방금 한 말 4계절? 4계절? 맞아요 4계절 내내 편안하시라고 4계절 4계절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23일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전 날이죠 네 전전 날 방송을 쉽니다 하하하하 아 아 장난이구요 방송은 23일 다음 주 금요일 합니다 아 12월 23일 우리 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올해 휴가가 없었어요 아 아 아 네 다음 주에는 승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그날 파티에요 클럽에서 다 같이 모이시죠 그럼 우리 그날 파티에요 우리 그날 파티에요 네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깐요 아 다 같이 클럽 가요 네 우리 그날 파티에요 클럽 고수 초빙 아 역시 그날 파티에요 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책상 앞에 다 모여가지고 먹을 거 하나씩 먹으면서 같이 버려요 다음 주에는 여기 먹을 것들과 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굉장히 쌓여있을 거예요 여기 제작진 분들이 다 준비해 주실 거거든요 분들이 다 준비해 주실 거거든요 아 이下 주에는 여기가 많은 음식들 그리고 후에 저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는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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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댓글에 겨울앨범 대박나세요 아 아 엑소 겨울앨범이 크리스마스 선물 아 엑소의 제작진 제작진 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실 거 같은데 아 사실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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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 정도의 속도에요 아 어 요즘 이 정도의 노래 속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아 아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녕히 계세요. 혹여나 오늘 백현이가 방송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불만상, 불만제로 다같이 소비자 고발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아, 저는 오늘의 주식을 잔치의 방송과 방송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SM 슈퍼셀럽리그 12월 23일, 다음 주 금요일, 페이스마스 특집! 마지막 7라운드! SM 초기 민신랜살, 마지막 기7차比賽 12월 23일. 자, 꼭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중국어로 이제 굿바이 인사를 또 하고, 이용 중문으로 말해, 자잼! 보여주세요. 자잼! 자잼! 하필! 하필 하하하